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가서 하면은 심심하지 않다 있듯이에요 네? 지금 누가 오셨나요? 아 이상훈님 오셨나요? 저 혹시 제동파님인 줄 알고 오신 거 아니시죠? 잘못 오신 거 아니시죠? 아니 요즘에 자꾸 제동파님인 줄 알고 제 방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? 어 진짜 오셨어요?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 저는 제동파님이 아니라 저는 그냥 동파입니다 안녕 우와 진짜다 우와 진짜다 안녕하세요 119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근데 119개 리액션 보여드려도 될까요? 여러분들 여러분들 119개 리액션 보여드려도 될까요? 괜찮을까요?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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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게 끈이 아니거든요 어 진짜 나가셨네 와 대박 아니 보여줘도 된다며 보여줘도 된다며 안 되는 거였잖아 보여줘도 된다며 안 되는 거였는데 아 게임해야 돼서 그래요 게임해야 되면 어쩔 수 없죠 게임 화이팅 여러분들 이제 다들 가실 거죠? 둘 다 맞아요 아 게임도 하셔야 되고 술도 취하셨고 술도 취하셨는데 게임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진짜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실 거죠 안녕히 가세요 제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이모티콘 중에 119개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정말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아 취해서 잘못 들어왔다고요? 아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거였어요? 아 그럼 진짜로 재동파님 방에 들어가려다가 재방송 들어온 거 아니시죠? 아 진짜로? 아 진짜 재동파님 방 들어오...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부탁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제가 혹시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틱톡도 있는데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동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QLS1226인데 인스타 들어가면 이런 모습 말고 예쁜 모습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팔로우 행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틱톡 하시는 분들은 틱톡도 QLS1226 인스타그램은 똑같은 닉네임인데 혹시 팔로우 행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직 안 나가신 분들 많은데 제가 재빨리 일어나서 춤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잘못 들어오셨구나 나는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잖아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제 동파님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야 역시 그거였구나 역시 그거였구나 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들려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저 롤 하는 모습 보면 놀래요 여러분들 저 롤 하는 모습 보면 별의 별력을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롤 할 때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무섭네요 여러분들 게임 잘 하시는 분들이죠 다들 게임 보시는 분들이죠 제가 롤 하는 모습은 진짜 큰일 납니다 나 진짜 내가 말을 놓는 것 같고 내가 애정에 널 주자 여러분 이제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